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축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좀 쉽게 쓸 수 있는 단축키도 있지만 조금 어렵게 단축키가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주 쓰는 기능인데 단축키가 아예 설정이 안되어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자기 편의에 맞게 단축키를 설정하고 또는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 위에 메뉴 보시면 에디트 메뉴가 있죠 에디트 메뉴를 보시면 바로 키 커맨즈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눌러 볼게요 그러면 단축키를 설정하는 이런 창이 나오죠 뭐 크기는 제각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이 정도로 볼게요 그러면은 단축키를 이제 좀 쉽게 설정하는 방법 한번 볼 텐데요 사실은 뭐 프리셋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쓰다가 넘어오신 분들 큐베이스를 이제 써보겠다고 넘어오신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썼던 어떤 그런 단축키들을 최대한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는데 최대한 조금 비슷하게 할 수 있게 이런 프리셋도 있긴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기왕에 큐베이스 프로그램을 새로 쓰겠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단축키를 최대한 익혀서 쓰시는게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 환경 외에 다른 환경에 가서 작업을 할 때도 일일이 단축키를 바꾸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인데도 자기 거에 맞게 바꾸거나 뭐 이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어디가 환경에 갔을 때 똑같은 단축키로 좀 통용해서 쓰기 위해서는 그냥 그 프로그램의 단축키는 웬만하면 다시 익혀서 쓰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단축키를 어 확인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런데 눌러보면 요렇게 단축키들이 이런데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주 쓰는 그런 메뉴들이 있다 뭐 오른쪽 클릭에서도 나와요 이렇게 여기 이게 단축키들 이에요 지금 이렇게 여기 단축키들 보이시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단축키들을 자주 쓰는 메뉴자 그러면은 그런 걸 보시고 아 단축키가 이거구나 어 단축키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좋은데 어 조금 불편하다 내 손에 안 맞다 아니면 어 이거는 너무 자주 쓰는데 왜 단축키가 없어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이렇게 바꾸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커맨지 바로 한번 어 봐서 바꿔 볼 텐데요 연습으로 두 개 정도 바꿔 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를 무조건 지정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재설치하거나 아니면 다른 다른 환경에 갔을 때도 이 두 가지 어 는 무조건 바꿔서 쓰고 있는데 뭐냐면요 바꾼다기 보단 새로 지정하는 거죠 뭐냐면 하나는 오디오 믹스 다운 입니다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놓고 치시면은 바로 나오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믹스 다운 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 단축키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화면이 근데 어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럼 또 눌러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이제 어 나왔어요 익스포트 할 때 오디오 믹스 다운 오디오 어떤 파일들로 변환을 할 때 컨버팅을 할 때 오디오 믹스 다운 기능을 쓰죠 근데 단축키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큐베이스 뭐 옛날 시절부터 제가 임의로 지정해 쓰고 있는데 저는 쉬프트 a 로 지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러 빼놨어요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지정해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바로 쉬프트 a 그러면 타입인 키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보이는데요 여기에 사실은 뭐 클릭을 사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냥 누르면 나와요 볼게요 한번 쉬프트 s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미 다른게 있다고 나와요 일부러 눌러봤어요 쉬프트 s 를 눌러보면 이미 다른게 뭐가 지정돼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쉬프트 a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 안나와요 아무것도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사인 을 누르면 바로 진행됩니다 딱 됐죠 그러면 오디오 믹스 다운을 그냥 단축키 쉬프트 a 로 쉽게 쉽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증이 되죠 혹시라도 뭐 다른게 지정되어 있는 그런 단축키를 한번 바꿔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지금 쉬프트 a 넣었는데요 만약에 지정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휴지통 버튼을 놓으시면 지정되어 있는 걸 아예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내가 단축키를 거의 안써 나는 내가 자주 쓰는 이 기능으로 바꿨을 거야 그러면은 기존에 되어 있던 걸 아예 지우셔도 되구요 아니면 아까 나왔지만 어사인 룸은 덮어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많이 쓰는 거 또 하나 볼게요 뭐냐면 바로 이건데요 뭐 한번 보여드릴께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에디트 인스트루먼트라고 해가지고 가상악기장을 띄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가상악기 하나 드럼 이즈 드러머 하나 굴러 놨는데요 요거 눌러 가지고 이렇게 띄우던가 아니면 뭐 여기에서 이렇게 이기 누르던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들어가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누를 수 있고 근데 이걸 단축키로 빨리빨리 부르고 싶다 그러면 에디트 인스트루먼트 이 문구를 잘 기억해 주세요 아 내가 요기는 마우스로 클릭해 가지고 많이 쓰는데 그러면 단축키로 어떻게 안되나 궁금증이 생기면 키 커맨드 들어가셔 가지고 아까 인스트루먼트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쳐 볼게요 인스트루먼트 그래서 플러스 버튼을 찾기를 눌러 주시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뭐 디바이스에서 VST 인스트루먼트 어 내가 원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F10 그러니까 가상악기 불러오는 창을 얘기하는 거죠 원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 이거네요 에디트 VST 인스트루먼트 요거에요 에디트 항목에 있는 에디트 VST 인스트루먼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단축에 지정 안되어 있죠 저는 뭘로 지정 하냐면요 VST 인스트루먼트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다른거 지정하면 아까처럼 예를 들어 C를 했다 그러면은 트랜스포트 액티브 메트로놈 아시죠 클릭 요거 메트로놈을 키 끄고 끄는거 이미 돼 있죠 셀렉트 누르시면 그 항목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한번 눌러 보시면 될 건데요 지금은 뭐 시간상 바로 그냥 넘어갈게요 눌러보면 그 항목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V 눌러 볼게요 아무것도 안나오죠 VST 인스트루먼트이기 때문에 저는 V 눌러서 V로 보통 단축키 지정합니다 아웃사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 밑에 항목 나오죠 에디트 에디트 VST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OK 를 누르면요 V 눌러 볼게요 요거에요 요거 V 눌러 볼게요 그러면 껐다 켰다 껐다 켰다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단축키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고 있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유용한거 말씀드릴께요 시간상 두가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바로 말씀 드릴게요 일단 녹음할 때 많이 쓰는데요 뭐 모노로 보컬이나 뭐 기타 녹음할 때 뭐 예를 들어 뭐 오디오 트랙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 모니터 버튼 많이 쓰실 거에요 모니터 버튼 모니터 버튼 지금 이렇게 뭐 들어오죠 이렇게 지금 제가 마이크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타고 들어왔던 거죠 근데 이 모니터 버튼이 좀 불편해 단축키가 없어요 근데 단축키 지정하면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바로 볼게요 버튼을 가만히 대보시면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쳐보시면 눌러 보시면 셀렉트 모니터 아니에요 이거 눌러 보면 아니죠 아니고 그리고 여기 있네요 이거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해놨는데요 어떻게 지정을 해놨냐면 사실은 이게 지우면 이렇게 지워져요 리무브 어떻게 했냐면 숫자 1 왼쪽에 있는 이 뭐라 그래야죠 이거 어포스트로피도 아니고 이거 뭐 하여튼 위에 위 부점 같은거 누르면 요거에요 요거 점 아주 조그만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숫자 1의 왼쪽에 있는 아주 점 있죠 물결 표시 슈프트 누르고 하면 물결 표시되는거 그걸 어사인 누르면 이렇게 에디트 모니터가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에서 마이크가 목소리가 타고 들어올 거에요 타고 들어오죠 이렇게 보시면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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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켰다 하실 수 있어요 녹음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네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보면 모니터가 여기 있죠 이렇게 네 지금 제가 서 세팅을 살짝 바꾸는데 요거는 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모니터가 있죠 껐다 켰다 하니까 껐다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 바꾸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구요 여러분들이 쓰는 단축키에 맞춰서 바꾸고 싶으신 것은 바꿀 수 있고 지정이 안되어 있는 건 지정할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하고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 미지 였습니다 음 으 으 으 으